자 이번에는요 동일하게 이 시리즈 1편과 동일하게 정시지원 가능선 체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자 1편에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탑10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고 정시지원 가능선 체크가 왜 중요한지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어 이 이전 편에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 자 우리 탑10을 빅10을 제외하고 자 여기 이후부터 대략 어디를 얘기하지 이런 어떤 의대에 대한 어떤 전체 틀들 다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잖아 애들이 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신가 자 그 다음이 이제 거의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주대 자 아주대 가천대 자 정시 점수들만 생각합시다 아주대 가천대 그 다음이 인순인 자 인하순천향 인재 그 다음 경북 부산까지요 자 이 정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방 주요 의대입니다 여기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방 주요 의대인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시대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을 지금 이 점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1편에서 뭐라 그랬니 그래 이 빅10을 자르는 그 기준선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어디를 나눴어?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자 어 6개 6개를 얘기했잖아 다 합쳐서 6개 틀리는 것까지가 이게 불합격선 5개가 간당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5개 간당하기 시작해서 6개면은 불합격 비율이 높아진다 6개는 어 합격보다 합격보다 이게 비등비등한 게 5개 선이라면 불합격 비율이 이거는 학교마다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너무 또 다른 얘기니까 선생님이 이 정도 그냥 러프하게 대원칙을 세워주는 정도를 지금 이 영상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방 주요 의대로 내려가면 이 선이 많이 달라지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지금 이 입시 체제 안에서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고 있는 이 과도기적 현상 안에서 더욱더 혼탁의 시대 혼돈의 시대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실제로 지방 주요 의대 중에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우리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입시 지도했던 선생님이 애제자 어 최애 제자들 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했던 애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 실제로 어 이런 친구들 순천향 의대인데 자 순천향 의대인데 자 어떤 어떤 친구였냐면은 국 자 국 수 영 탐원 탐투를 자 어떻게 맞았냐면은 이 친구가 순천향 의대에서 자 96 93 자 그 다음에 99 이거 1 99 94 자 얘가 예비 160번이었다 자 근데 그에 비해 이제 96 92 96 92 그 다음에 99 99 탐구를 다 맞았어 자 잘 들어 지금 일단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이 위에서 우리가 6개면은 불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러면 확실하게 뭔가 이 선이 더 떨어지는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혼톡의 혼톡 혼돈의 시대 혼탁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자 지금 개수로 보면은 1 2 3 4 4개 틀렸잖아 1 2 3 4 4개 틀렸잖아 4개 여기 여기서 2개 더 틀려버렸는데 여기는 6개 그러면 얘는 6개 그래서 6개인데 이제 붙은 거지 6개인데 붙었는데 지금 6개 근데 이게 4개잖아 물론 이런 것도 있죠 탐구보다 수학에서 1점 낮아진 게 훨씬 더 그러면은 불리한 거네 왜 그런지 생각해봐 얘들아 수학은요 4점짜리 2개 틀린 애들의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4점 플러스 3점을 틀린 애들 자 아까 내가 그 얘기는 했지 96을 맞은 친구들이 96 4점짜리 1개 틀린 친구들이 0점 몇 프로야 그러니까 100분위로 따지면은 99점 얼마가 되는 거지 근데 96부터 95, 94, 93까지 다 합쳐도 1%가 안 돼 그러니까 93도 100분위 99가 넘는 거야 100분위가 99가 넘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0점 몇 프로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험생 중에서 4점짜리 하나를 그래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실수로 3점짜리를 틀려버린 친구들을 의미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보다 갑자기 4점짜리 2개 틀리는 절대평가화 돼버렸다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문가들 우리 꿈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입시체제의 변화의 과도기다 그러면 지금 92라는 거 자체가 여기에서 100분위가 갑자기 3%가 떨어져요 얘는 4%잖아 4% 1등급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분위 96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물론 실제로는 97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점수차를 극복하고 얘는 예비 160번을 받았으면 썼고 얘는 예비 213을 받았어요 근데 합격을 했지 자 합격을 했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영향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선생님이 해주는 거 플러스 선생님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여기에서의 얘기랑 많이 다르지 않다 여기 내가 냉정하게 그냥 순서를 이렇게 매겼지만 순위를 매겼어 올해 최근의 경향 트렌드만 보고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진심이야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냉정하게 순위를 매겨 본 거야 점수 보고 자 선생님 이 어떤 대학에 대한 선호도 없이 그냥 냉정하게 봤더니 이제 경북대가 올해 부산대보다 조금 더 자 그런 어떤 순위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지방주요의대까지 그러면은 몇 개니 1, 2, 3, 4, 5, 6, 7, 17개는 여기까지 빅 17이라고 하자 여기까지가 빅 17을 했는데 사실 그 17개 대학이라고 해봤자 자 마지막 10개까지 했던 거에 합격선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자 그래 선생님이 오늘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을 선생님 저는요 대학 가는 것보다 의대 가는 게 목적이에요 되게 좀 자극적으로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어 그러니까 의대를 제수를, 삼수를, 사수를 해서라도 무조건 의대를 갈 겁니다 의사가 목적인 친구들 이 보통 이제 그 지방주요의대까지 지방주요의대에서 더 내려가는 그 마지막 의대까지 선생님 이렇게 좀 너무 막말해가지고 좀 선생님이 마음에 깨름칙하긴 하다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들어주길 선생님 좀 현실 용어들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느라 만약에 학교 과개자님이 보시면은 마지막 의대? 막 해가지고 되게 기분 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나는 현실! 정말 그 점수만 보이는 속물이라 치고 자 마지막 의대가 우리 뭐 자 뭐 고신의대 또는 개명의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겠죠 자 마지막 의대들 마지노선 나는 점수만 보이는 속물이라 칩시다 선생님은 속물이야 자 근데 그 마지막 의대들 뭐 예를 들어서 개명의대다 어 어 의대 마지노선 이라고 하면 개명의 라고 하면 자 그 마지노선에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거죠 98 국어가 자 98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그 다음 9597 그 다음 개명의 합격생 데이터야 합격생 데이터 95 92 그 다음에 1 그 다음 9599 그럼 이 친구 몇 개 틀린 거니? 여기 하나 요거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틀린 거네 얘 여섯 개 얘도 합격 데이터거든 여섯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도 여섯 개네 여섯 개 합격 이 친구 이 친구 데이터보다 사실 이게 더 의미가 있겠다 개명의 조선의 조선의 에서 그러면 조선의 97 97 92 9792 얘는 1등급 그 다음에 9597 9597 얘도 거의 비슷하구나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비슷 여섯 그러니까 다 여섯 개 틀려가지고 붙은 애들 대부분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좀 더 극단적 사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친구를 보자 그러면 원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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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어 제일 많이 틀린 친구를 내가 예시로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97 92 9792 193 이러면 193 이 친구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세 개가 틀려버리면은 여섯 개 선생님이 지금 여섯 개 틀린 친구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 일곱 개 틀린 친구들이 거의 그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근데 받아들여주실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뭐 굳이 찾자면은 선생님이 찾을 수는 있겠는데 자 그런 친구들이 잘 없단 얘기야 굳이 지금 내가 막 찾고 있어 내가 막 찾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일곱 개 틀린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도 있네 자 100 선생님이 상담 진행했던 친구들입니다 89 100 89 그 다음에 요거 1등급 영어는 1등급 나왔고요 그 다음에 99 95 그러면 이 친구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개가 틀려버렸네 여기서 세 개가 틀려버리면서 확 깎였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수학 89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데 개수로 따지면은 이 윗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굳이 찾아봤는데 잘 안 찾아진다 얘들아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알겠니 대부분 대부분 합격선이 6개 틀린 친구들이야 6개 대부분 6개 틀린 친구들이야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그러면 7개가 이제 간당선이 됩니다 8개면은 힘듭니다 자 그러면 대충 느낌 왔어? 여기는 6개 5개가 간당선이 탑10이었다면 이 과목의 U분리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시대고요 선생님 이 2편 시리즈 2편에서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결론 문장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이 마지막 자 여기 마지막까지 가봤자 어차피 6개 틀린 거에서 대부분 끊기더라 여기에서 여기는 진짜 변해 좀 달라지는 게 크게 없더라 이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6개에서 끊기더라 7개가 간당선이 되더라 합격선 합격자의 대부분 데이터가 6개라고 하는 그 감을 찾으라고 그 감을 찾으시면 그 다음 얘기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 가이드가 됩니다 길잡이 라인이 된다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합격생 데이터의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찾아주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결론만 내줬어 자 6개 틀린 친구들 이 크리티컬 포인트 7개를 틀린 친구들과 그 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데이터로 보신 겁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필로 나의 개인적 경험에 국한해가지고 감성에 갇혀서 왜곡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좀 넓게 정확한 팩트로 이 입시를 뚫어봅시다 우리 그러면 이 1편과 2편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 가능선을 잡았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그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